다 또 오고. 다 또 오고. 또 들어왔어. 오. 계속 들어오는데요? 또? 어떡해. 어휴, 막 밀려도 돼요. 틀랐다, 틀랐다. 저는 멘붕인데, 이제. 그릴드 5개. 아니, 그릴드 2개. 또? 들어갔다. 와. 와. 그래도 소리 없으니까 동선이 단순해서 다행이네. 라이더님 오셨습니다. 굉장히 빨리 오시더라고요. 기사님도 시광 생명이라. 그렇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의 토스를 해야 돼요. 또 왔어. 기다리시면 안 되죠. 엄절아. 기사님한테 딱 전달해 주시면 돼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수고합니다. 와. 한 버디리네. 당황하질 않잖아. 그냥 별로. 이미 예전 치킨 때 경험해가지고. 그렇죠. 시그니처다. 올려. 하나, 하나 올려. 시그니처. 그래야 시그니처. 우와 또 왔어. 버거 좀 줘요. 아 버거 좀 줘 들어왔네요. 요청사항 가게 현지역 가족이 만드는 건가요? 믿고 시켜봅니다. 맛있게 만드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쁘게 잘 됐죠? 오 이거 맛있겠다. 저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맛있더라고. 야 주니야 이거. 근데 저 버거 좀 주요분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두 개 다 튀겨버려야 되는데. 버점 주 버점 주. 이거 먼저 올려? 보자. 버점 주 버점 주. 엄청나다. 농숙하게 잘하네. 조금 시간 더 걸려요. 기사님들도 조금 시간. 말까지 걸고. 운동부 둘이 왔어라. 먹고, 수, 지협이 구독 다 했어요. 야. 라이더님이. 감사합니다. 아빠 구독 다 했대. 먹고, 수, 지협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전하게 배달 잘하세요. 야, 주니야 할만해 이제?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GLISTorie飢 absolutely everything you got yeah. 그가순에 말해줘 거야. 하셨어 legitimate Dallas. Arrow 30 중 Part 1union Bü Tiny.